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마주한 사람들, 얼굴을 마주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요. 일단 어떤 분들이 서로 마주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죠.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극단적인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소정 변호사, 오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예방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아마 저분의 별명이에요. 의당 8위 8, 어느 익숙하게 모여도 당수가 8단이다. 지금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광폭입니까, 그럼? 실제 평소의 캐릭터나 성격이 협치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것고요. 그래서 아마 협치나 민생을 한번 논해보자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관리형으로 갈 줄 알았더니 룰도 본인이 정하겠다. 시기도 8월이나 본인이 정하겠다. 상당히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안 봐요. 지금 과도기지만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요. 지금 28일 체병특검법 제2개월 날짜가 잡혀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달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까 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가지 표단속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두루두루 걱정을 해서 친문과 친명 약간의 균열을 파고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다 해서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많이 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협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소신이 좀 강한 게 아닌가. 협치에 대해서. 협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네. 본인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추도식도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해서 굉장히 좀 약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래 저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볼까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런데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추도식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거. 그런데요.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 이게 주목을 받았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작년에 나갔잖아요. 작년 말에. 오늘 이 추도식에서 조국 대표가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관련된 질문을 받고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초청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사무실에서 서재에서 정확히는 서재에서 이재명 대표님 저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 네 사람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유의미한 여러 가지 영국 정당들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 지사님의 역할? 네. 콜드백 저한테 물어보신지 모르겠네. 김 지사님은 사면복권 안 됐지 않습니까? 사면복권 해 줄 사람은 용산 아닙니까? 용산에 한번 물어보시죠. 윤경호 소장님.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들어오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있은 것 같습니까? 잊혀지는 게 좀 불안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조국 대표 한 얘기 중에 사면은 됐죠. 사면은 됐죠. 형에 대해서. 복권만 안 됐죠. 복권만 안 됐죠. 그래서 정치 활동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5년 아마 피선거권 제한 이런 거 적용되니까 대선 후보로 못 나설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책망하는 아주 열성 파중에 아니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김경수 사면복권 해버리지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권한 주니까 사면복권 얼마나 조자령 헝칼 휘두르듯이 마음껏 하는 거 보면 후회 안 될까 이런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왜 안 했는가 그때. 그런 점에서 지금 조국 대표가 저 얘기한 거 지금 한두 번 아니죠.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해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한때는 한때는 진보진영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을 잇는 차기 주자로 상당히 그쪽 내에서 중심 인물로 평가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이 확실하지 않는 한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 김경수 지사 역시 지금 영국에 간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약간 잊혀지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에둘러서 저기에 그냥 녹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보기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국했을 때는 공부할 게 더 많다 이런 취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는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화면요 볼까요. 무슨 금전거래 이런 걸 검찰초부터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청와대 인사들과 동거래 이건데 여기 보면 3명이 등장을 해요. 경호처 직원 A 씨와는 태국 거주 당시 경호원으로 알려진 분인데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출금됐다. 그리고 또 다른 전 청와대 요원 직원인데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인데 상당 금액이 송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청와대 직원인데요. 송금을 송금했다. 검찰이 약간 저항 파악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그럼 3명이 등장하는데 다 금전거래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준비된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이 영상으로 그 목소리 관련되어 있는 건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건 제발 일 좀 해라 라는 건데 여전히 저는 정신 못 차리고 계신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하느냐.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줄루 의원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전거래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몇 년 전에요 태국에 직접 갔었어요. 가서 문다혜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찾아갔습니다. 릴리하우스라고 외교관들이 사는 좀 해외 지사 직원들이 사는 좀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동네가 비싸요. 월세가 거의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그 아이가 다녀 학교도 한 학기에 4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서창호 씨 남편이죠. 문다혜 씨 남편 서창호 씨가 이미 타 이스타 항공에서 나와서 딱히 잡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태국 교민들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모든 태국 교민들 궁금해하는 게 서창호 씨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직장이 뭘까 돈을 얼마나 벌까 이게 되게 궁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떠도는 얘기가 뭐였으냐면 외교 횡량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걸로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썰까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확인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씩 또는 몇백만 원씩 청와대부터 경호처 직원이나 송금했다 입출금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자기 가족이 어려우면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증해서도 없어요.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줬을까. 아마 김정숙 여사가 본인 돈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호자로서 자녀의 경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자기 돈을 보내는 건 여러 가지 사유상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면 제3의 돈을 지원해줬거나 아니면 총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관본권이라고 있습니다. 비닐로 띠가 둘러지겠죠. 그거를 뜯어서 보내줬거나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저렇게 제3자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보내줬던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이니까 아직 확실한 건 모르는데 김상일 변호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인권침해라고 보거든요. 아니,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고 증거로 말을 해야지. 그리고 공소장으로 말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언론에다가 흘리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앵커님이랑 돈거래가 있어요. 다 해명해야 되나요? 조금 어떤 사람한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왜 혹시 앵커한테 돈 주고 출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그거를 다 해명해야 되나요?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 공격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하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의 제도입니다. 우리 서부 내에서는 계시잖아요. 우리 법 제도인데 법 제도를 넘어서서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몰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건 공권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10초밖에 없는데 잠깐 한마디 하실까요? 그런데 4인 간에, 4인 간에. 사실 평론가님하고 기자님은 4인이죠.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는 대통령의 자녀고요. 대통령의 자녀 부부가 이상직 전 의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 음성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4인 간의 거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중적인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4인이고 공인이고. 그런데 4인으로 했을 수도 있죠. 갑자기 그냥 비유를 절하셨는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